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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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자! 나 잤어, 가자! 지금 도망가면 살 수 있을거다~! 저 앞에 있는 베니시드 시설, 광산 같은데요? 전에 그 스파르탄이 얘기했던 채굴 현장일 거예요 베니시도는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? 아마 여기에서 하던 일이나 계속하고 있겠지 도굴 말이야 전쟁을 이어가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참... 조용하네요 저기, 터널이 있어요 베니시드 병력이 아래에 있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선조합금은 파괴가 불가능하다고요 이걸 대체 뭘로... 질! 공격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가위가 불가능한 장소 랩13의 정보를 생길 건 소수로 차례로 도착할 수 없는 걸 굴가 Saud'대되었어요 어? 그리고 이 애들도요 가운데 있는 보조물에서 레이저를 제어하는 것 같아요 사빈의 정보를 시키면 나의 주제는 이런로 도착해 도움말! 도움말! 어? 그리고 이 애들도요. 가운데 있는 구조물에서 레이저를 제어하는 것 같아요. 집, 스킨에 뭔가 잡혔어요. 함정이에요. 역시 그럴 줄 알았어. 어쩌지? 거기 있어. 내가 처리하지. 굿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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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레이저 제어장치가 저 창문 옆에 있네요. 어스타시프가 돌아왔다.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뭔가 이상해요. 닫을 수가 없어요. 그럼 부숴야지. 손은 써놨죠. 아래에 동력 조절기가 두 개 있어요. 각 조절기에 있는 냉각탑을 수동으로 노출시키면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. 우리한테, 아니 치프한테 달렸죠. 있잖아요. 쏘거나, 덧뜨리거나 그런 거요. 아시겠죠? 힐링을 이용합니다. 간추라! 죽었잖아! 저 스위치로 조절기를 열 수 있어요. 그리고 파일런드 있네요. 잡아보자구요. 어? 으아악! 하지마! 아악! 아름다운 일요. 아름다운 일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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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